딸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요즘 딸기 값이 진짜 비싸거든요 지금 딸기 철이죠 어 맞아 철이에요 딸기 하면 기섭이 생각나는데 딸기? 아 이제 딸기 잘 안 먹어요 기섭이가 항상 일본에서 인사하고 개인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유키스 리더 파워보컬 수연입니다 하고 훈이는 뭐였어? 감성 보컬 일라이는 카리스매릭 카리스매릭 근데 기섭이는? 이치 골라 다이스키 딸기가 좋아 기섭이야 근데 지금 자몽이 좋아 자몽이 좋아요